뭔가 새로운 기기를 쓰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부터 비롯된 가장 안 좋은 병폐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 지금 몇 개 외우세요? 전화번호 안 외우죠? 필요가 없어서 물어보죠. 그렇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단 부모님 전화번호, 동생, 가족 전화번호 이외의 친구 전화번호를 뭐래요? 이게 디지털 침해라는 건데 옛날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적어도 우리는 친구네 집 전화번호까지 해서 한 5,60개는 외웠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10개 이상을 못 외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중독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5를 들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엑셀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자, 1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놓는다. 하나, 둘, 셋.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뒷목이 당기거나 손이 찌릿한 경우가 있다. 뒷목이 당긴 적은 있죠. 네, 저도 게임하다가. 아, 그래요? 게임하다가 손은 그렇지. 기본 два, 하나, 둘, 둘, 셋.